저는 지난 11월 말에 선한목사교회 단임 목사의 직에서 사실상 은퇴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은퇴는 내년 4월 감리교 연회에서 은퇴를 합니다만 실제적인 교회 사역의 단임자 측은 내려놓았습니다 단임 목사직에서 내려놓고 나니까 굉장한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은퇴를 한 사람만이 아마 정확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한마디로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제가 제주도에서 모임이 있어 갔다가 갑자기 강풍과 폭설로 한 이틀을 더 제주도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그때 단임 목사님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틀을 예정 없이 이틀을 제주도에서 묵으시니까 부목사님들은 겉으로는 힘들어 하는데 속으로는 괜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속마음은 잘 알기가 어렵지만 그냥 느낌이 저는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아 이게 은퇴한다는 일이 굉장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은퇴하면서 4차 로잔대회 준비위원장을 하라는 단임 목사직보다 사실 더 큰 어려움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마냥 편안하고 좋게만 하지는 못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마음에 드는 질문이 주님께로 가면 정말 쉬게 될까 그게 계속 궁금해요 제 경험상 자꾸 일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일을 더 주시는 거지 쉬게 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답이 와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솔직히 주님과 계속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도 사실 은퇴가 아닌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번 묵상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나의 멍해를 베고 내게 베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깨달아졌어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쉰다는 말은 일을 없애주겠다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니까 더 헷갈리는 겁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자꾸 일은 더 많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그게 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어떤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에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멍해를 맨다는 것이 그게 쉬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일은 힘든데 마음은 즐거운 거죠 아마 여기서 일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일 적게 하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일을 만약에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하라고 그러면 그러나 갑자기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뜻에서 보면 일을 적게 하고 일 안 하는 것이 쉬는 건데 사실 실제로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일을 안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출근했는데 일이 없다면 아마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가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고 일이 적어도 스트레스 그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실제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든지 하고 전혀 의미가 다르게 매일이 놀라운 일일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와요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 번은 어떤 대화 주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월요일에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이것이 목회자들의 모임의 주제였어요 대화의 주제가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등산을 한다 축구를 한다 영화를 본다 무조건 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에게도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푸세요? 주일 예배 후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분위기 안 맞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샀어요 주일 예배가 왜 스트레스인가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게 왜 스트레스가 돼야 되나요? 교인들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와서 은혜받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들 말하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왜 목사는 그게 스트레스가 돼야 되나요?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괜히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쳐버린 아주 보는 눈이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축구를 한다 영화를 본다 이랬던 분들이 갑자기 무슨 공격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내가 말을 하고도 내가 말을 지혜롭게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점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주님을 위해서 다 일을 하는 거죠 교회 사역도 하고 하는 근데 이걸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하니까 일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많아도 짐이고 적어도 짐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나와 함께 멍해를 매는 거였어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께 배우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쉬임의 핵심이에요 사실 아내와 결혼하고 사는 거 생각해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돼요 요즘에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사실 그렇죠 결혼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건 더 끔찍하니까 요즘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난 것을 보면 분명히 일은 많아졌는데도 마음은 엄청 기쁘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휴가도 휴가도 쉬려는 데 목적을 두면 휴가가 막 짜증이 나요 내가 지금 어떻게 얻은 휴가인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더 마음이 쓰여 휴가 끝나고 나면 우리 더 마음이 상해서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쉬려고 하는 쪽에만 초점을 두니까 핵심은 관계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사실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고충도 또 스트레스도 중압감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신문사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승진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건 엄청난 짐일 뿐이에요 예수님, 주님께서 내 일을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셔야 비로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얻게 돼요 사실 2024년 9월에 한국에서 4차 로젠 대회가 열리고 전세계 보금주의권의 목회자, 선교사님들, 또 신학자들, 또 평신도 전문인들, 청년들 한 5천 명의 각 국가 대표가 옵니다 송도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이 대대적인 어떤 거창한 국제 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치를 필요가 있나 WCC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로젠 대회를 한국에서 연하 이런 탄식이 나올 만해요 국제 행사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행사를 치를 여력도 또 여유도 사실 없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라는 쪽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 로젠 대회는 선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남은 중요한 일은 온 족속에게 보금이 전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한 아주 너무나 중요한 선교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보금이 전해지고 모든 영역의 보금이 전해지고 총체적인 보금이 또 전해지는 일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이 로젠 창립 50주년 대회가 또 한국에서 열리게 된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 일을 한국 교회가 섬겨야 하는데 결혼업체처럼 섬길 거냐 아니면 신랑 신부처럼 그 일을 섬길 거냐 하는 거예요 결혼업체도 결혼식을 섬겨요 장식도 하고 순서도 짜고 뒤에 식사 준비도 하고 완전히 결혼식의 중심에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지만 결혼업체 직원은요 그 결혼식이 그냥 일일 뿐이에요 규모가 커지면 더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신랑 신부는 다릅니다 신랑 신부는 동일하게 일이 많지만 자기 평생에 그때만큼 바쁘고 또 힘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에게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로젠 대회를 통하여 오히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한국의 로젠 대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계획 없이 되는 일은 없거든요 한국의 50주년 로젠 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반드시 그 로젠 대회를 위한 계획도 있겠지만 그게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다면 한국 교회를 위한 계획도 있는 거죠 자 무슨 계획일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로젠 대회를 섬기게 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지 못한 거예요 목회자도 교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열심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열심은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눈은 뜨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열심이 열심끼리 막 충돌을 하고 너무 열심을 내다가 또 좌절도 엄청 심해요 기복이 엄청 심한 거죠 주님과 함께 함이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남은 2년 동안 한국 전 교회 또 모든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뜨이면 달라진다고 싶어요 제가 한번 서울에는 어느 사립대학교 신후에 교수 신후에 줌으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줌에 들어가 보니까 회원들은 거의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한 10명 정도가 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는 끝내고 예배가 마쳤죠 그랬더니 교수님 한 분이 줌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 대학 안에서 기독 신후에 교수 신후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없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좌절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만한 게 그렇게 줌으로라도 모이자고 광고를 했는데 겨우 들어오신 분이 1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그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계신 10명의 교수님들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내 마음이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 사실을 진짜 믿고 10명의 교수님들만 영적으로 하나 된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 대학 안에 교수 사회 안에 놀라운 일을 다들 보는 것 같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수들이 우리 학교에 10명이 있어 이 대학 안에 기독 동아리가 있는데 그 기독 동아리도 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기독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수님이 10명이 있어 이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아마 그들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교수님들도 더 많고 그리고 학생들도 더 많지만 예수를 믿는 10명의 교수님들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생들 안에 부응이 일어나면 그들이 그 대학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서울 시내 여러 대학들마다 동일하게 교수 신의들이 다 있는데 기독 동아리들이 있고 이 대학 안에 10명의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수님들이 있다 그러면 서울 시내 대학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캠퍼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한국 교회가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냐 지금 교수님들이 우리는 10명밖에 없어요 원래 왜 모인다고 해도 이렇게 줌으로도 10명밖에 안 들어와요 10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핵심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가슴의 설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단순히 일하는 열심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책임을 맡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